최근 발로란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대장 엔트리를 주력으로 하다보니 벤달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 대장에게 역대급 벤달 스킨이 오늘의 상점에 등장하게 되고 이 스킨은 상상을 초월한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아이 뭐야 아이고 쉬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나 지금 웹드라마 보고 있었어 나 아침 9시에 떴거든 이게? 아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포세이크 밴날 집 산 거 보이시죠? 내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이거 1티어라면서 구동의 1티어 중에 하나지 자 여러분 포세이크 밴날입니다 아직 저도 실부로 못 봤거든요?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 색깔이 1티어라면서? 어 흰 금 그게 1티어래 아 난 내 스타일은 좀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편하겠다 보자 오 소리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금색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을 때 보니까 얘는 이제 악마 같은 게 쫙 올라오고 흰색으로 하니까 죽이면 검이 확 떨어지더라고 흰 금이 사실 메인이긴 하지 그 색깔 쓰는 사람 하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 가끔 특이 취향 있잖아요 왠지 크리차 중에 고블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 아 확실히 이게 더 이쁘네 내가 밝은 색상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 스킨은 이게 더 이쁘네 이제 스킨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에서 사용해보도록 하자 두 잡아놨음 굿 깔끔하구만 이제 설치함 필드 피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싸우 싸우 한발밖에 없는데? 싸우 싸우 나이스 이거지 바로 벤달 간다 바로 벤달을 가? 하하 이킬 했으니까 어우 용롱해 어우 오우 체크가 반해체라도 해놓을게 뭐야 어디야?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 observer 아이고 아 여기 있었네 상대방 우맨의 활약으로 어느새 다 따라잡혀버린 스코 와 걱정 안했다고 젠장 당연하지 들어가자 좋았다 적군이 한 명 남았다 이거지 이거야 바로 또 나온다 내 된달 어플 날 뻔 희노 희노 라이더 뺐다 안 지지 2컷 들어가는 겸 고고 고고 티두었다고 심장세 헤븐? 헤븐 오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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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력 탁 왼쪽 왼쪽 어 아 불안해 야 불안해 쏘 봐 쏘 봐 스파이크 쏘바! 아... 헤븐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잘 안 보일 것 자 충전이 부족해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와... 팔 이쁘네 너무 아쉽네 나 이거 27키라고 져야 되나 이거? 아... 아... 진짜 그래도 넌 오르지 않을까? 이거 잘 모르겠다 저도 무조건 떨어져? 배그랑 좀 달라? 9점 떨어지네 나 15점이 떨어지네 너무한 거 아니야?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오 제트 나이스 요호 제트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 제트랑 체인버가 다 하네? 아유 뭐... 체인버는 어퍼만 쓰면 되잖아 돌림버가 갑자기 한 판만에 너프됐어 아까 26킬? 어디 갔어? 28킬 기다리세요 못 올라오 어 빨리 올라오 나이스 나이스 벌벌이 따라 산 시작이다 하하하하 에이 이거 이거 에이 이거 이거 오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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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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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오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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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저기. 야, 얘 왜 여기 있냐? 1, 2, 1, 2. 나이스. 4, 3, 3. 1, 2, 3. 21킬로 올라왔다고. 쓰레. 야, 근데 솔직히 Z가 다 했다. 전투 점수 보니까 할 말 없는데? Z캐리. 9점 떨어지고 23점 올라감. 펫바님 파티하자. 참고로 펫바님은 세이지 원챔으로만 한국 서버 레디언트를 찍은 장인으로 세이지에 관련된 수많은 강의와 매드무비를 보유한 스트리머이다. 안녕하세요. 랭크 괜찮으시겠어요? 랭크 아시지 않으세요, 펫바님? 아, 펫바님의 처음을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돼. 바로갈. 이게 엔트리지. 브루. 오, 나이스. 고맙다. 어, 윈도우 누름. 잠시만. 아, 진짜. 자리, 진짜 변태가 잘라. 어허! 이걸 샀어? 나이스 여기 저지자 저지 저지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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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헤븐? 아닌데? 조용한데? 오! 오! 펫바님! 저기가 헤븐이야? 펫바님! 펫바님 저 무서웠어요 아니 저 오히려 유리하게 된거죠 거리를 벌리면서 싸울 수 있는 위에 남은 스킬 펫바님 떨어졌어요 페이크 한 번 더 페이크 아이고 칼벌찌다 아이고 아 이건 너무 아 나 500가 지금? 이거 이러면은 나이스 궁금하거든 미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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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이 아니냐고 호세이컨 밴더 쓰자마자 10킬 영도 쓸? 그거 나 한 번만 쓰게 해주라 응 써볼래 써볼래 존마탱 이거야? 아 뭐야 이거 밴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그거 좋아 아 이게 뭐야 나 바로 1데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죽었어 아 슛 아 아 벤달 좀 근데 이쁘지 내 벤달 호흡은 템 와 헤븐 진짜 내 벤달 덕분이다 근데 벤달 레전드긴 하다 맞지? 잘 맞지? 기가 막힌데? 아니 이게 죽네? 나 방금 네 벤달 쓰자마자 1데스왕 난 너 벤달로 미친 끌어치기 했어 하지만 김블루 벤달 스킬에 저주를 받은 회장은 이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기만 하는데 김블루 벤달 손댄 뒤로 게임이 말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 까비 까비 오 점수를 마지막에 너무 뺏겼는데? 펀드 웹은 하나? 어 야 슛 슛 슛 슛 아 자 한번 하나 만져 라스트 슛 라스트 라스트 한 명 찾았다 지금 작년으로는거지? 하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심기일전하여 다시 내리세 판을 따 내는 돼자님 와 구슬이 아 이게 안 좋네 나이스 어? 할만하다 와인? 헤븐 80임 나이스 안 지지 미쳤다 미쳤다 굿 역전해서 봐 가자 들어가는 게 맞다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아 쏘봐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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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설치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까비 케어 롱 롱 먹었어요 롱롱롱롱 롱롱롱 비하인드 월 비하인드 월 왓더 파크 레이나? 아 아이스 왓? 왓더 파크 아유 도잉 아하하하하 야 기둥때매 안보인데 어떡하라고 나이스 크로스에 버러델 아 잠시만요 일단 바로 차단 저 약간 어지러워요 바로 차단 어지러질하네 티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팀 보이스를 쓰는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네 저런 어지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비하인드 월 비하인드 월 비하인드 월 비하인드 월 비하인드 월 스파이크가 설치하니 여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스 설치 조금만요 으아 룩을 세웠어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노 노 노 노 대야원의 스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잘 안 모을 뻔 궁극기가 준비됐어 휴지 덕분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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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이 풀 darle generations 통 earth 암셔 ado 쐈 어이씨 어 굿 밀어도 되겠는데요? 오 마이 리모님 뒤에 적군이 한 명 남았으니 어 마이크 꺼져있는저라 앞에도 저걸 봐가지고 뒤는 믿었습니다 어 그래도 포테이크 맨날 첫 개시인데 어우 느낌 너무 좋은데? 어? 리모님 팀원이 핵이냐는데요? 킬조이가 핵 온 레이나 이러는데요? 어 나 차단해놔가지고 얘 첫 판부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아 아 까비 어 좋다 핵 온 소리도 듣고 생리 어우 31점 올라가네? 네 31점이면은 그냥 지금 초월자 2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초월자 2요? 왜냐하면 지금 MMR이 30점 넘어가면은 지금 있는 디어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아니 뭐야 아니 올 초월자인데요? 이 사람들 이 정도로 펼 정도면은 불멸일 금방 가시겠는데요? 그렇게 포스의 큰 벤다를 뽑고 초월자들을 뱀으로써 한층 더 스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 대장이었다 수고하실 수 없다 이즈 impri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witch им 새로입 찾아뵈 아 stabil